지금 여기 문천 강철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강제 8차대에서 제시된 강력적 과업을 비꼬른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에 첫 달 생산 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한 기세도 높이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80일 전투기간에 한원철에 의한 강철 생산 공정을 완전히 확립하였습니다. 강철 생산에서 주월여인 파고철 대신에 한원철을 가지고 생산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에서는 제강시간 단축하는 데 뭐를 받고 차지당 제강시간을 단축해서 세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당제 8차대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우리가 기업전략, 경영전략에서부터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자 여기서 우리가 세운 목표가 무엇인가 이미 꾸린 한원철 생산 공정을 길적으로 더욱 안비하고 우리 시계 주체철 생산 체계를 튼튼히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립행생 작업자적의 질 높이 들고 강철 생산에서 온가 저하 질제거의 원칙에서 질 좋은 국연종교과 내아물 생산을 자체로 생산 보상할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